야아! 야! 엄마! 오빠가 제가 오빠한테 파리를 넣어놨어! 파리파리! 파리파리! 아니 리하야! 오빠가 돼서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어? 어? 뭘 자리대고 큰소리야! 너 손 대고 있어! 어머니! 하지마! 고맙이가 언제 제 가방에 뱀을 넣었어! 어? 아시겠어요! 하마터면 당신한테 뱀한테 물렸어! 사망을 했다고! 예? 뭐? 그건 오빠한테 선물한 거예요! 마리아! 오빠한테 그런 장난치면 뭐 써? 아! 장난친게 아니라 오빠한테 선물한거라니까요! 그래도 오빠가 많이 놀랐잖아! 이제부터 그런 장난치지마! 네! 응! 대답도 잘하네! 어머니! 왜 채널을 혼내지 않는거예요! 어? 파리파리! 아이! 마리는 아직 어리잖니! 잘 모르니까 그런거야! 그치 우리 딸? 히히히히히! 왜 마리! 파리 때문에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저 파리 죽여줄게! 악! 그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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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파리! 파리! 파리야!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악! 억울해! 억울한다고! 우와! 꼬발이! 너가 최근에 굴러 들어올 딸이라고 날 무시하나 본데? 이렇게 된 거? 오빠로서 긴강좀 잡아야겠다. 넌 뒤졌다. 여고여고, 세상 무척 모르고 자고 있네. 넌 안 되겠다. 넌 손에 좀 보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침패처럼 생겼잖아. 우와, 꼬발이가. 마리아 찬이? 동생 얼굴에 낙서하면 어떡해? 어, 이거 낙서한 거 아닌데요? 그럼 뭔데? 어, 이건 화장이에요. 고마리 손님 마음에 드십니까? 와, 꼬발이게. 그래, 화장이구나. 난 우리 아들을 오해할 뻔했잖니. 네, 엄마. 엄마를 좀 미루어. 그걸 지금 말을 해서 하는 거네? 엄마? 그래, 마리아. 많이 시끄러웠지? 미안하다. 자, 자, 자. 우리 마리차. 오늘은 그림 숙제해야지. 그래파스가, 그래파스가, 어? 어? 그래파스가 어디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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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엄마야, 이거 좀 봐요. 빨리 올라와봐요. 왜? 뭔데? 어? 이거 좀 봐요. 어? 넌 뒤졌다. 하하하하. 벽에다가 낚시를 했으니 이제 나처럼 즉실없이 후두로 빠두로 비뚤을 맞겠지? 하하하하. 골이 좋아, 골이 좋아. 하하하하.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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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대단한데? 아이고, 우리 딸. 진짜 잘 그렸네. 커서 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휴. 엄마는 피카소 그림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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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으악! 뭐가? 아니, 어제 동생 얼굴에 그린 낚서는 예술이 아니었어요? 어? 아니, 그건 동생 얼굴에 그린 거고 이건 펙에다가 그린 거잖아.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엄마를 정말 나만 미워해. 저 그래파스는 제 거라고요. 제 걸 만들어. 마구마구 말 줬어요. 으응. 오빠 미안해. 여기. 아이, 마리도 미안하자잖아. 뭐가 문제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빠니까 이해를 해줘야지. 알겠어? 하하. 어메. 그러면 제가 동생 하면 안 돼요? 그래. 너무 꿍딴지 같은 소리야. 아, 그리고 리아. 너 숙제했어? 빨리 숙제하고. 마리는 손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엄마랑 같이 손 씻으러 갈까? 응응. 나. 응. 숙제하라고! 난 그림 숙제하러 가야겠다. 다 그랬다. 아빠 오시면 보여 드려야지. 아빠가 또. 어?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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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빠밖에 없었어. 아빠한테 보여 드릴 거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 있기를 뜨겁게 절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세요. 내가 오늘 딸 왜 이랭? 징그러워. 아, 그러잖아.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리아 잠깐 비켜봐.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아아악. 귀여워해줘. 아빠. 엄마. 여보. 마리가 자기가 너무 요리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손가락이 좀 베었어요. 우리 귀여워. 우리 딸 많이 아팠지? 아빠 오해줘. 너무 아파. 아빠가 오해주니까 다. 엄마. 제가 이거 그렸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리아야, 잠깐만. 마리 손가락부터 보고. 맞아. 오빠 나 아프단 말이야. 아, 김미야. 아, 지금 동생이 아프다잖아. 그건 조금 이따 봐도 돼. 어, 하지 말고 엄마. 아, 나중에 얘기해. 어? про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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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해. 아. 이게 뭐하는 버르장머리야. 아리 동생이 아프다잖아. 동생 같은 거 필요하지 소년이라. 엄마 못 했나. 아파도 못 해놔. 하아 정말 짜증 나. 엄마 아빠한텐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나 절대 집에 안 들어오 거야! 오빠! 오빠 어딨어?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래! 오빠! 오빠 어딨는 거야? 절대 안 들어가! 뭐지? 여깄나? 여깄나? 오빠! 야, 너 뭐냐? 야, 여기 우리 고양이야! 들어오려면 천 원! 저, 저는 오빠 찾으러 온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들어올게요! 이게 지금 나한테 까불고 있나? 아니, 놀이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빠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넌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자! 왜 이러세요! 싫어요! 싫어요! 내 동생 진짜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저기 가요! 잠깐! 너네 뭐야? 너네가 뭔데 내 동생 때리려고 하는데?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어! 알겠어? 이건 또 뭐야? 팔봐! 어? 말들어! 오! 거기를 맞았어! 오! 탈탈! 오빠 깨를 삐지마! 오빠 깨를 삐지마! 탈탈! 됐다! 가자! 까불고 있어! 아, 불렀다! 오빠 괜찮아? 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 아프면 걱정하시니까! 내가 지켜준 거 보니라고! 리아야! 어디니? 리아야! 엄마 미안해! 너한테 못되게 말해서!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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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엄마! 리아야! 왜 그렇게 다쳤어? 동네 오빠들이 날 때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날 지켜줬어! 뭐? 엄마, 아빠는 동생이 다치면 슬퍼하니까 내가 대신 맞은 거예요! 뭐라고? 리아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리아야! 리아야! 그림 진짜 잘 그렸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그려질 줄 몰랐어! 별거 아니죠!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sing it!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랑받침 스테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